어떤 거를 준비하셨어요? 제가 또 고혜영의 원스티를 했었을 때 처음으로 1위를 했었거든요. 그 이후에 정중할 때 너였다고 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졌어요. 엄청 기부를 하세요. 근데 노래를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오늘 한번 뺏어보자. 너무 기대돼요. 너무 좋았어요. 한 번 들어보고 싶었어요. 근데 사실 저는 준비를 안 했거든요. 코러스라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넣어줘요. 민수씨가 좀 넣어주세요. 코러스를 살짝 넣어주는 걸로. 그럼 두 분의 무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파.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.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.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. 가슴이 퍼지는 날 가득 채운 꿈쯤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기가 막힌다. 제 노래가 아닌 것 같은데. 경민수씨가 또 싹 한번 싸리니까. 경민수씨가 또 싹 한번 싸리니까. 경민수씨가 또 싹 한번 싹 한번 싹 한번 싹 한번 싹. 경민수씨가 또 싹 한번 싹 한번 싹 한번 싹. 그 시각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